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서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. 우리나라 상층에 계속해서 찬 공기가 자리하고 있고 그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서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는 건데요. 금요일까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충남 지역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강한 비 구름대가 자리하고 있고 특히 충남 당진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.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30mm가 예상되고 또 국지적으로 불안정이 심해지는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때도 있겠습니다. 현재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수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. 낮 동안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